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의 크라우드 펀딩과 핀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지용태 전문의원이라고 합니다. 좀 늦게 시작된 게 죄송하고요. 서울 시내가 많이 막혀서 예상보다 20분이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하고 핀테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예비적인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핀테크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분야고요. 뭐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핀테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핀테크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근에 이슈되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최근에는 전자화폐. 전자화폐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화폐 쪽이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냐면 상당히 많은 법인 컨설팅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전자화폐가 진짜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현 위치 정도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커네티드 소사이어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ICT라는 기술 인터넷, 인터넷이죠 인터넷. 인터넷 테크놀로지 덕분에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융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섭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문적인 개념도 있지만 비즈니스에서 나와서 그게 파생되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하면 저도 내시니까 졸립고 듣는 분들도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가까운 얘기들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융합화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유경제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ICT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통신망 처음에 사용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하이텔이나 천리안, 01410 딱 쳐가지고 삐하다가 이렇게 전화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통신망으로 처음 인터넷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채팅도 많이 해서 사람도 만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처음 대중들에게 보급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정말 느렸죠. 인터넷이 전화선을 통해서 됐었고 지금처럼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신망 속도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LTE 시대죠. LTE 어드밴스드도 나오고 점점 LTE도 점점 보급망이 발달되면서 제사통신 이런 식으로 통신망도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이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통신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게 질적인 차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거기에 탑재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영상을 통신망으로 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인터넷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웬만한 통신망 통해서 영화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빨라져 있는 상태고 아무리 큰 파일들도 사실상 소통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글 한 번 실행시키기 위해서 초기 한글 기억나시나요. 초기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한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플로피 디스켓을 두세 번 넣다 빼가지고 로딩을 시키고 그랬었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하드디스크에 한글을 실행시켜가지고 사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가요. 웬만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통신상에서 넷상에서 모든 게 구현이 됩니다. 굳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그걸 실행시킬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일기도 온라인상에 남기고 하드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도 거기에 다 기록을 하고 데이터도 기록을 하고 워드도 인터넷상에서 치고 그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구글 안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서 쓰라 이거죠. 굳이 컴퓨터에다 저장할 필요 없이 구글 내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서 쓰라는 게 바로 구글 클라우드 그런 식의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클라우드는 뭐냐면 인터넷상의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화 시켜가지고 그 구름, 구름에서 꺼내가지고 모든 걸 쓰라는 게 클라우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 하드에다만 저장시켰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상의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시켜놓으면 그게 분산돼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보안이 문제가 되죠. 보안.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그쪽에다 저장하고 인터넷상에서 모든 걸 끄집어내서 쓰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보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로 발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은희 의원님, 김명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은희 의원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통신망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진 사회가 됐다. 그러면 그 통신망이 또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나요? 교육적인 부분도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통신망이 빠르지 않을 때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학원에 가서 선생님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인터넷상에서 다 최고의 선생님들 인터넷상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고등부 최고 강사도 인터넷상에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 변했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분야가 어디냐? 바로 가장 보수적인 분야가 산업 분야에서 어디가 있나요? 금융이죠. 은행 쪽이 가장 보수적인 분야입니다. 그 보수적인 분야조차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핀테크라는 개념으로 핀테크의 개념은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거예요. 이게 결합이 가능했던 것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금융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인터넷은행도 생기고 핀테크도 생기고 크라우드 펀딩도 생기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드디어 금융을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금융이 IT를 쓰는 개념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특정은행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도 신한은행 바탕으로 해서 창구해오기 귀찮으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여기서 많은 걸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가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위비라든지 이런 거 우리은행 위비 같은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은행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럼 인터넷상에서도 적금도 들고 배출도 하고 이런 것들 인터넷상에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은행들의 브랜치 하나를 없애면 그게 브랜치 하나당 한 명당 1억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다. 1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나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10억짜리 브랜치 물론 인건비만 따져도 그 정도 나올 정도로 무거운 브랜치죠. 그런 브랜치들이 사라지면 결국엔 은행도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인터넷은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건 특정 기업 선전이 되는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카카오뱅크 개설이 되게 쉬워요. 통장 개설이나 아니면 대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홍보는 아니고요. 카카오뱅크가 전혀 관련 없으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힘의 근본은 사실은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게 인프라가 되면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접목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게 바로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 컴퓨팅이 나오죠. 이게 클라우드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꺼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컨텐츠, 통신, 금융 이런 것들을 뭐 태블릿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데스크탑을 사용한다든지 서버나 랩탑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구름 안에서 이 구름 안에서 꺼내다 쓴다라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4G 5G 시대가 되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5G 시대는 이미 거의 와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G 시대죠. LTE 시대니까 자 이제 세빛이라는 개막식에서 2014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캐머런 총리하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영국하고 독일이 5G 이동통신 기술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분야 협력에 합의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독일하고 영국은 원래 사이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만큼 중요하다. 5G 인터넷 이동통신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통신망이 발달을 하고 뭐 이런 거와 발맞춰서 최근에 이건 뭐 딴 얘기긴 한데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만나시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지금 가상현실 기업도 있을 거예요.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보통 VR AR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부르고 VR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뭐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VR 쪽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VR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제 아직 현실화되려면 VR 장비들이 좀 더 가격이 싸져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VR 쪽 기술들을 최신 기술들을 보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VR 기술도 굉장히 지금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근데 롯데월드에 가면은 롯데월드에 그 VR 롯데월드 어드벤처죠. 어드벤처 들어가시면 VR 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지하에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그 VR 기술을 실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해봤어요. 가격은 아주 비싼데 직접 체험해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주 전사가 돼서 이제 그 우주 괴물들하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막 그 무릎 꿇고 무릎 앉았다 하고 막 이제 막 그 가파른 골목 아니 그 이제 가파른 길을 막 뛰어가서 막 종 쏘고 막 우주 괴물들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예 동네 오락실에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기분이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몰입이 돼서 아 옆에서 진짜 괴물이 닥쳐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진짜 가파른 길이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무릎 앉았다 하고 막 그랬더니니까요. 그만큼 VR이 많이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일들을 진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날이 저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그거 체험해 보러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일본에서는 VR 기술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일본은 VR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약간 그런 VR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지금 5G 시대가 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20년도에 5G가 상용화되면 모든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구현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2020년도에 5G의 속도가 되면 사실상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면서 굳이 우리가 통신과 관련돼가지고 뭐를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택트 렌즈 하나만 끼고도 모든 것들이 컨택트 렌즈 상에서 우리가 음성이나 뇌팔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 시대가 오면 안 오는 게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조류가 공유경제가 등장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공유경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P2P의 위력인데 인터넷상에 사람들이 모두 다 접속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접속해 있는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큰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집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두 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방 하나가 너무 좋고 이쁜 방이다. 그러면 그거를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누구 빌려줬으면 좋겠다. 경관도 좋고 관광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에어비앤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라는 그 서비스는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이제 가정집에 가정집에 있는 예쁜 방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엔 에어비앤비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숙박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에어비앤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이 하이아트를 넘어섰어요. 하이아트 그룹을 이건 무슨 얘기냐 에어비앤비가 그만큼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에요.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에어비앤비가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 수많은 하이아트 호텔을 가지고 있는 하이아트 그룹보다도 더 넘어갔어요. 이거는 쉬고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텔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야놀자 같은 사이트 있잖아요. 그 야놀자가 모텔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야놀자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버택시 같은 경우 우버택시도 자기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택시를 소유하고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P2P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에서도 P2P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독일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B라는 아들한테 인도에 그 친구가 유학을 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독일에서 인도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400유로를 인도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오류로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한 8% 정도 내나요? 뭐 그럼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1. 몇 퍼센트네? 그렇게 내고 있죠. 자 금융기관이 이걸 받아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아들이 31600 루피를 통해서 학자금을 내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거꾸로 인도에 살고 있는 Y라는 그 이제 뭐 하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하산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독일로 유학 보냈어요. X라는 친구를 유학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서 3만 2천 루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보내면 그게 환전이 돼서 400루피가 해가지고 400루피라는 그 수수료를 내고 보내고 있죠. 395유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서 금융기관들이 먹는 게 400루피랑 5유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트랜스포와이지라는 이 똑똑한 애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했냐 그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A라는 애가 A라는 아버지가 X라는 그 인도 아들한테로 바로 바로 보낼 수 있다면 트랜스포와이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낼 수 있다면 서비스 수수료로 1유로밖에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A라는 그 아버지는 B라는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와이지로 보내면 트랜스포와이지로 그 돈을 X라는 Y라는 인도에 있는 Y라는 사람의 아들인 X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트랜스포와이지라는 그 업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A라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O유로를 낼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고 인도에 있는 Y라는 아버지도 굳이 X한테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와이지로 보내면 80루피라는 그런 적은 금액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모델이긴 한데 이걸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이런 모델이 없었던 거죠. 그거를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트랜스포와이지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누가 하고 있나요? 요즘에 이거를 카카오뱅크도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전보다 외환과 관련된 서비스들 그래서 예전보다 외환은행을 통해서 보내고 그랬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의 혁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랜딩클럽이라는 부분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 P2P 대출은 뭐냐 은행을 끼지 않고 랜딩클럽을 통해서 금융 금융 대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1번 빌게이츠 2번 누굴 될까요? 뭐 한국 아 저기 저기 UN 사무총장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3번 애플 회장 4번 삼성 회장 뭐 그 외에 뭐 로만 뭐 누구 누굴까요? 5번 여러분 자기 자신 답은 뭘까요?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고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뭐 굉장히 욕하실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빌게이츠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각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개미들의 돈보다 많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 랜딩클럽 이라는 업체가 여러분들 돈을 그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한테 다른 비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랜딩클럽 보다 더 부자인 곳은 없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은행들이 그 역할을 했었죠. 이제는 랜딩클럽 이라는 P2P 대출 업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그 유명한 업체는 그러니까 8%라는 업체가 있어요. 8%라는 업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물론 8% 말고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P2P 금융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채업으로 돈을 버셨던 분들도 P2P 업체 많이 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될 겁니다. 대출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자신들이 한 다음에 투자한 회원들에 대해서 투자한 회원들이 거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테일과 롱테일이라는 거는 여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공유경제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P2P가 뭐냐면 Peer-to-Peer Person-to-Person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들이 개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의 발달로 산업의 전분야에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금융 분야도 이런 혁신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P2P 업체들 금융업체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서 개미들의 돈이 모여서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자 금융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융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금융들이 예전에는 보수적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투자조합이라든지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미들이 모여서 투자조합을 형성한다든지 혹은 P2P 업체가 그런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펀딩 업체가 개인들의 돈을 펀딩을 해서 기업에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러한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IT 중심 금융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P2P를 통해서 중개의 주체가 금융에서부터 카카오처럼 IT 업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한참 넘어갈게요. 그래서 핀테크의 본질은 뭐냐 핀테크는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학자들이 쓰는 범위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정의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온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관점으로 핀테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핀테크라는 것은 P2P 관점에서 은행이 하던 일을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업체들이 하기 시작했다. 즉 통신 업체들 혹은 IT 업체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은행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요게 바로 주체의 변화죠. 은행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 IT 업체로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게 대출이나 송금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금융권이 하던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중간 과정을 없애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 기술이 도입된다는 거. 이건 결제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결제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결제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핀테크가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결제가 간편해진다는 걸 보면 돼요. 간편결제가 사실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예전에는 고소득층만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자 은행에 들어갔을 때 고객자산가들은 따로 지점장님이 정해준 VIP 쪽으로 가죠. 일반 우리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지점장님들이 독대해가지고 이제 쪽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지금 컨설팅 하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많이 일하니까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그렇게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예전에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생겨났어요. 자산관리를 해주는 그러면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저소득층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변하고 있다. 이게 핀테크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핀테크 분야들이 굉장히 잘 나와있죠. 랜딩이라든지 랜딩은 돈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퍼스널 파이낸스 지불 분야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에코티 혹은 크라우드 펀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핀테크의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송금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퍼와이즈예요. 이 트랜스퍼와이즈가 대표적인 송금 분야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 은행을 트랜스퍼와이즈가 공격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은행은 어 완전 백주 대낮에 강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만큼 외환거래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트랜스퍼와이즈의 의미였고 그래서 이제 현재 40개국에 송금이 가능해요. 한국은 트랜스퍼와이즈가 그때 당시엔 빠져있었어요. 한국은 왜 안됐냐 외환거래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금융 분야에서도 뒤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8%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어 트랜스퍼 같은 것도 유학 간 학생들에 대한 송금 서비스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 시에는 학교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것도 안 돼요. 외환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겠지만 자 다음 분야로 넘어가면 요건 이제 대출 분야 아까 말씀드린 랜딩클럽이에요. 랜딩클럽은 평균 13%에 빌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2금융권 카드대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센트는 13%니까 근데 불량 채권을 보면 부도율이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매니지먼트료로 한 1% 정도 먹는다고 치면 현재 미국 그때 당시에 미국 제로금리였어요. 지금 조금 올렸지만 그러면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랜딩클럽에다 돈을 넣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왜냐하면 목돈을 8%로 굴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딩클럽이 투자자 모집한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은행에다 넣어봤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었어요? 랜딩클럽에다 돈 넣는 거죠. 그래서 목돈을 8%로 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돈을 굴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딩클럽이 처음에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명한테만 빌려줬어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곳에다 투자를 분산 투자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랜딩클럽이 2015년도 기준 4년도인가 그 기준이 5조 원이 넘었어요.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랜딩클럽이 2015년도 기준 10조 가치 회사였는데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대출 분야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온덱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 한국은행들은 신규 대출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규 대출할 때 자피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피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국민은행 34회 신한은행 23회 하나은행 26회 기업은행 18회 가서 대출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서명을 많이 해야 돼요. 직장인이 이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대출 분야 온덱 가면 온덱은 바로 그날 해결을 다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한국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라우드 펀딩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자 한 장 넘기시면 크라우드 펀딩이 나오는데 자 해외 각국은 보세요. 2012년도부터 이미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부터 뒤처진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미국 2012년 4월에 잡스법이라고 해서 소규모 기업 창업자금 조달 촉진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부분 실리콘밸리의 그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에서 투자 받는 거 너무 어렵죠. 지금 대부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혹은 협회 전문위원님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받으려고 진행을 해보세요. 너무 어렵죠. 투자 해준다는 이 분들이 얼마나 이 분야를 어렵게 만들고 있냐면 서류를 한 10개 보면 10개 중에 9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너무 어렵게 투자를 받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벤처협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정말 투자한다라고 등록해놓은 투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그 투자회사들에게 이제 괜찮은 기업이 있어서 투자하려고 연결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가 쉽게 일어나든가요? 정말 어렵죠. 그만큼 이 투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억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 이제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라이트 앤 슬림 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라이트 앤 슬림이 여성분들 식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스프레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입에다가 딱 그거 뿌리면 식욕이 억제돼요. 놀랍게도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가 7억의 크라우드 펀딩을 조달받았었어요. 최고의 기업 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이 진짜 갑자기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컨설팅 하시나요? 보통은 정부 정책 자금을 알아봐 드리죠. 정부 정책 자금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매출도 거의 없어요. 기술 개발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쉽게 정부 융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 개발 자금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죠. R&D 자금을 그런데 R&D 자금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요? 투자죠. 그럼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벤처기업 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알아보다 보면 참 그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크라우드 펀딩을 받게 되면 그건 좋음이 되죠. 이제 벤처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 투자회사들 정말 칼 안 든 도둑놈들도 많아요. 그쵸?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좋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되게 무리한 지분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 같은 전문위원이 껴있으면 이제 막 좀 싫어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대표님들의 지분도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주요 내용인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들 상장법인 금융 보험업 뭐 이런 것들 상장된 기업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금융 보험업 안 돼요. 전문위원님들 에서도 보험과 관련된 분들 계시잖아요. 보험과 관련돼서 만약 법인을 만들었다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보험업은 안타깝게도 크라우드 펀딩 바랜기업은 속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소기업 상담회사 그런 법인들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프장 안 돼요. 갬블링 안 돼요. 이런 일부 업종들은 배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7년 초과된 기업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투자자별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는 동일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이거는 아마 좀 변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법안이 좀 변하고 있는 와중인 걸로 보이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등은 동일 기업당 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연을 하게 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전매는 1년간 환매가 금지되어 있고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발행 한도는 1년간 7억원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앤 슬림 이라는 기업이 1년간 7억원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대상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장된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법인 하다 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법인 하나 내서 기술력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받으면서 가면 좋죠. 단 기술 개발에 초기 시간이 소요되는 벤처기업이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이죠. 업력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노비즈 기업이 되면 업력 9년 넘었어요. 되나요? 된다. 보시면 됩니다.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벤처기업을 받았다. 그럼 대표님이 업력이 10년이 넘었어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진행할 때 업력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님께 설명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집방법은 중개업자가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알리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자금을 펀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별표 한번 보세요.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 중개업체 사업계획서나 재무서료 등을 게재하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증권신고서 꼭 제출해야 되는 건 의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집금액이 목표금액 대비 80% 이상 되는 경우에는 펀딩이 성공한 것으로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발행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게 안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80% 이상인 경우에 펀딩 성공한 것으로 봐줍니다. 자 발행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표를 보시면 돼요. 그 표를 보시면 되고 투자한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원 제도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을 별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 중개업자 대비 진입 요건을 대포로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아 나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하나 차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저희의 비즈니스 중에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으로 예전에는 인가제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재본이 5억원 이상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정책기관 금융기관들 우리가 정책금융기관이라고 그러면 뭐뭐가 있죠.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뭐 이제 혁신센터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유망기업 정보를 게재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개선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추천기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7개 144개 228개 381개 올해 그 이제 올해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이제 발표할 때 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한국은 거름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요거는 이제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 맨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정책금융기관 등이 마중물러서 초기 투자를 지원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 후속 투융자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금융 K크라우드 펀드 문화콘텐츠 마중물 펀드 희망 펀딩 대출 매칭 투자조합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그 정책금융기관에서 만든 이런 투자조합이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부분들도 나중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나와있고 주체는 거의 다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 요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쪽에 요런 펀드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자 최근에 기업은행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기보 쪽에서 요런 것들 요런 투자 연계형으로 펀드가 조성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벤처기업이시거나 기보에서 약간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들 4차 산업 관련된 펀드들이 있으시면 기업이 있으시면 지금 기보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지금 보증 연계를 해가지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그러면 기보 쪽에 전환하셔서 기보 쪽에 그 기업을 모시고 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들 같은 경우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기보에서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어요.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드론 업체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실적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펀딩 성공률이 나와요. 보시면은 펀딩 성공률이 30% 60% 4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46%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딩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펀딩 성공률이 이 정도가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한테 크라우드 펀딩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펀딩 분야들이 쭉 나오죠. 펀딩 분야들 보면 제조업하고 IT 쪽이 가장 많다. 딴 데들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수를 보시면 제조 IT 모바일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수나 금액적인 부분들이 보시면 좀 좋죠. 그런데 펀딩이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 보시면 농식품 분야가 있어요. 아마 아마 전문위원님들 필드에 나가보시면 농식품 분야도 상당히 사실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컨설팅하기 좋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크라우드 펀딩도 좋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금액대별 다양한 펀딩으로 평균 조달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약 2.3억원 정도 되니까 투자 금액 보시면 일반 투자자는 1.42 그 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득 적격 투자자는 6.47 단위 1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 투자자는 3.4백 1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건 투자 금액이에요. 펀딩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와디즈라는 업체가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는 업체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라는 업체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서 프로젝트를 정산하고 팬들과 함께 성장한다. 여기서 와디즈 팬들을 팬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런식의 컨셉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아주 많은 펀딩이 일어나고 있진 않아서 와디즈가 돈을 엄청 벌진 못했어요. 보시면 업체들 실적이 여기 나와요. 10월 30일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시면 전업 중개업자들이 와디즈가 57건 해서 26건 통과 오픈트레이드라는 것도 유명해요. 여기도 37건에서 19건 통과 이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마이컴퍼니 9건 통과 이런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랑 같이 알아놓고 협업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가셔서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소개해서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이런 업체들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투자증권 쪽이 많이 뛰어들어요. IBK 라든지 유진 라든지 키움증권 라든지 KTB 이런 데들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성공률은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지만 어쨌든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에셋이 좀 많죠. 여기도 참고하시면 돼요. 와디즈라는 사이트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프로젝트 보기 프로젝트 만들기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셔서 쭉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로그인 해보셔서 개인 투자자로 등록 해보시고 이러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한창 넘어갈게요. 크라우드 업체가 오픈 트레이드라는 업체입니다. 여기도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데 여기는 약간 특이해요. 스타트업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게 오픈 트레이드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8800명 이였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도 들어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크라우딩 법안 골자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자세히 제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돼 있는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제 그 탐색어들 어떤 식으로 되는데 이제 2015년도 자료만 올려놨는데 아직 2016년도 자료는 못 올렸어요. 이거 보시면 보시면 탐색어라든지 긍부정의 추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대표님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시그널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는 좀 밝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근데 약간 아직은 주춤해요.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P2P 금융으로 넘어와서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P2P 금융은 이제 거기 표를 보시면 피어 투 피어라고 돼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거는 다른 것들 뭐 간편 송금 간편 결제 보완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보셔야죠. 그쵸. 그중에서도 대출형 대출형이 바로 P2P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 같은 회사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그런 P2P 금융회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들은 그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손잡고 있는 듯하게 보이기 한국 P2P 금융투자자 협회가 있는데 여기 한번 접속해보세요. 그래서 한국 P2P 금융투자자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한국에서 P2P 금융을 하는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업체들 보시면 이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자 대출도 진행하고 있구나 보일 거고 부동산 업체들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P2P 금융 이렇게 들여다보시다 보면 야 이제 어떤 빌라 소규모 빌라들 최근에 그쪽에서 돈이 많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소규모 빌라 분양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책자금이나 이런 P2P 금융이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설팅 하다보면 산업단지 쪽에서 분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행이 신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만든다. 그러면 리조트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자금들이 투입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개입이 되고 어떤 식으로 투자증권들이 개입이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P2P 금융업체들이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고 부동산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기업 대표님들이 돈을 어디서 많이 버시나요? 기업 이전을 해서 땅 사고 산업단지에 땅 사고 공장 지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죠. 작은 중소기업들은 매번 제조업으로 돈 벌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주고 나오면 대표가 남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인천 같은데 어떤가요? 인천산업단지 오래 있었더니 거기가 산업단지가 폭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신 대표님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단지에 작은 공장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좀 하고 계시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2P 금융은 여기 8% 여기 8% 라는 데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어요. 자동 투자 투자자가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8%에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어떤 기업 어떤 사람한테 투자한다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걸 대신 해주겠다. 이거 사실은 8% 대표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거를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P2P 금융에서 아무데도 죄송합니다. 아무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 투자 먼저 받아야 된다. 이거 해서 이 플랫폼을 빨리 구축하셔라. 자동 분산 투자하는 그런 플랫폼을 빨리 만들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조언을 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8%에 대해서 아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더니 그 대표님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내부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냐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안심펀드 같은 경우도 채권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해준다. 이거는 보호조항이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자 올린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잘한 케이스죠. 이게 어니스펀드라는 데에요. 이거 P2P 대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어니스펀드 대표도 김준수 대표라고 있는데 그 대표가 되게 젊어요. 그 젊은 대표인데 그 대표하고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가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팀원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슈였죠. 그래서 P2P 업체 어니스펀드가 팀원이랑 제휴상품을 출시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가입자 모으기 였어요. 투자자를 많이 모아야 그만큼 펀드도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일환이었죠. 자 그 다음에 P2P 금융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펀딩 업체예요. 뭐냐면 이것도 P2P 펀드인데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 채권 에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PF를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PF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진짜 4천억짜리 프로젝트예요. 4천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진짜 50억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고 그거 도와드린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어서 건대에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200억이 없어서 4천억짜리인데 200억이 없어서 혹은 몇천억짜리인데 200억이 없어서 이게 PF가 완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여튼 그건 큰 건이고 이런 작은 거는 예를 들어서 빌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공장자금이라든지 건축자금 대출이 이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작은 건축사업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테라펀딩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공장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테라펀딩 테라펀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P2P 금융업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라펀딩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자 사업자를 어떻게 내고 있나요? 두 개 다 내고 있죠. 테라핀테크라는 업체도 있지만 테라크라우드 대부라고 내있어요. 이건 대부사업자예요. 대부업 등록이 돼있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 서울 강남 그 다음에 대부중개업도 같이 이건 이건 대부업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한국에서 기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P2P 금융업체들이 풀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플랫폼 업체를 하나 세워야 되고 법인을 그 다음에 대부업 법인을 하나 세워야 돼요. 이게 웃긴거죠. 법이 이상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체를 두 개 차려야 되는 웃긴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처음에 되게 딜레마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주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들어야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의 P2P 금융업체를 최초로 만든 게 8%로 지금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가 아니에요. 그 전에 머니옥션이라는 유명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거는 해외 P2P 업체보다도 앞선 업체인데 그 업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못해서 약간 어려워졌던 측면인데 그 업체가 처음으로 이 사업모델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 개 사업자를 내서 진행을 했어요. 법에 저축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에 모든 P2P 업체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건 업체별 대출 현황인데 작년 자료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그냥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이런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나 어떤 식으로 지금 대출이 나가 있나 법인 신용이 얼마 나가 있고 부동산 PF가 얼마가 나가 있고 이런 데들 사업모델도 한번 지켜보시면 돈 많이 버는 업체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P2P 대출 업체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한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성장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업체들이 메이저 업체들이니까 여기에 메이저 업체 빼고 안 포함된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포괄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씩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제 좀 견문 넓히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빨리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상의 질문을 좀 받을게요. 오프라인상 질문도 받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너무 강연을 잘한 관계로 질문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최신 자료 업데이트를 좀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핀테크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실제적으로 이거 말고도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는 전자화폐 쪽 얘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전자화폐 쪽이 사실은 지금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 다단계 사업까지도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협회에서 강연을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제 핀테크 쪽 좀 최신 자료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전자화폐 쪽 예 지금 전자화폐가 되게 핫 이슈인데 굉장히 위험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좀 좀 조심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별풍 담당님께서 비트코인 관련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강연을 한번 제가 잡아서 간단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달이나 다음달 둘 중에 하나에 제가 시간을 잡아서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